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락스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베타들을 또 그냥 찍어 보도록 할게요 보통 그냥 일상은 똑같아요 보시면은 이 친구 지금 집을 옮겨줬어요 왜냐하면 물이 새고 있거든요 이게 사용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수조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수조여서 지금 임시 거처로 사용중인데요 얘 저번에 소금욕 했었잖아요 근데 많이 쌩쌩해진거 보이세요? 난리났어요 자 요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일단 얘네들의 뚜껑을 좀 치워줄거에요 안그러면 애들이 거의 점프사를 많이 해서 제가 몇마리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어요 정말 너무 슬프네요 자 보시면은 뚜껑을 뚜껑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난리났다 오! 저희 빈방부에 집 보이시나요? 불에 이어 이제 2년 가까이 사돈데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한 친구입니다 자 밥을 먹여 볼게요 제가 여기 물방아쿠아에 있는 사료를 자주 먹이는데 오늘은 아티슨 베타푸드를 한번 먹여 볼게요 보통은 한 열알 정도 주고요 열알 미만원 자 밥! 밥이다! 짜잔! 보시면 냠냠냠 맛있게 먹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밥을 되게 거칠게 먹어요 자 밥을 넣었습니다 밥을 발견했어요 눈치를 한번 봐줍니다 점프하듯이 먹어요 오 이건 좀 순하게 먹네요 얘가 완전 되게 터프하게 먹는 애로 유명해요 한번 더! 이 친구는 막 따라다녀요 보이시나요? 얘가 잘 쫓아와요 맛있게도 먹네요 그리고 불방부도 잘 먹어요 제 손만 봐도 막 플레어링해요 잘 씹어 먹을 거예요 얘는 먹는 게 좀 특이합니다 잘 씹어 먹죠 자 저희 파티도 가볼게요 얘도 잘 씹어 먹고 있죠 저희 아랫집 친구들을 만나볼게요 이 친구도 원래 꼬리 붙음이 있었는데 소금욕으로 좋아졌습니다 꼬리 붙음은 소금욕 해주면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저희 고추장하고 플레어링을 하죠 그때 밥을 투척해줍니다 밥을 먹죠 얘기도 밥을 먹겠죠 안 먹나요? 자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아프면 꼬리가 뭔가 구멍이 뚫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뚫려있는 건 아니고 발색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하게 됐더라구요 이 친구도 비기어 플라칫이라고 합니다 약간 날개짓을 하는 모양이 진짜 예뻐요 플레어링 하는 것도 이렇게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플레어링을 하죠 저희 집 티슈도 해줄게요 그리고 저희 집에 파프면인데 애가 플라칫으로 살고싶은 애가 있어요 자기 꼬리를 다 뜯어먹은 친구죠 아이고 다 말랐어 밥을 잘 먹죠 저희 집 파이리도 뒤에 꼬리가 이상하게 나있어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는 색깔은 정말 예쁜데 내가 성격이 특이합니다 제가 가입한 밴드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컴퓨터 아쿠아 모비디 에이투비 아쿠아 물방 꽃베타 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밴드에 가입하셔서 물고기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